와 소매치기야 소리 들리자마자 막 이거 이거 다 빼고서 와따다다다 그 분이 달려가는데 진짜 대존먼 근데 이거 나가면 안되죠? 어서오세요 손님 그게 여기가 맞나요? 아니 노래방 이름이 다른데 네?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자 네 분이서 오신거면 저쪽에 있는데 그래요? 그게 어느 방이죠? 이거라도 보고 배우세요 여자 여성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 두 시간의 추격 끝에 소매치기 범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 한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? 네 와 소매치기야 소리 들리자마자 막 이거 이거 다 빼고서 와따다다다 그 분이 달려가는데 진짜 대존먼 근데 이거 나가면 안되죠? 핵존 암튼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다 팬 될 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역시 여자친구 예린실 아니시면서 아 맞아요 저 연습실 가는 길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신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희 이번에 나온 신곡이요? 네 그럼요 친밀 빡 빡 아 지금 친밀 지금 비빔내 iring 친밀 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